네 캐스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엘씨가 네 맞습니다 엘티풀이라고 엘씨가 또 사진 책을 냈었는데 엘씨가 이번에 사진을 찍으면서 잘 할 거라고 저한테 조언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구도나 사진 이렇게 찍어라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보기에 뭐 눈으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렌즈를 보고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을 담으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저는 원래 사진을 좀 잘 찍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네 왜 그러시죠 정말 나중에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사진을 배우는 과정인데 재중씨는 거의 뭐 프로 수준의 기술이 있다면 우연씨에게는 정말 타고난 그 셔터 감각이 있어서 모든 사진을 열 번 안에 끝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씨의 매력을 포토피플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목나전 선생님도 아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정말 모든 사진을 열 번 안에 찍힙니다 네 맞죠?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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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